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플레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와서 운전이라고 검색했는데요 가장 맨 위에 3D 운전교실이 검색됐습니다 혹시 뭐 바뀐거 안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3D 운전교실이 그동안에는 100만 이상 다운로드라고 적혀있었는데 드디어 며칠전에 500만 이상 다운로드로 바뀌었습니다 와 와 지금까지 출시한지 2년 반이 됐는데 드디어 3D 운전교실이 500만 다운로드를 넘어섰구요 지금 별은 4.4 별 5개가 만점인데 4.4구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3D 운전교실 스크린샷도 있죠 보시면은 이게 최근건데 옛날 스크린샷도 여기 있습니다 좀 더 넘기다보면은 어디갔지 어 요거 이게 거의 3D 운전교실 초창기 사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운전할 수 없는 차도 보이죠 차선택 장례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 자유주행도 없었어요 이때는 자유주행도 없었구요 이게 1인칭 화면이었어요 자아 이 집에 회사 다니면서 남는 시간 만들어서 이렇게 혼자 만든 게임이 500만 다운로드 이상 됐다니 정말 기쁘고 감사하구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힘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구요 또한 우리 구독자분들 응원해주시고 또한 영상 시청해주시고 오류도 알려주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천만을 향해서 달려가겠는데요 앞으로 500만에서 천만까지는 아무리 999만이라도 500만이라고 이렇게 적혀있구요 딱 천만이 넘어야지 그때가서 천만 이상이라고 바뀝니다 플레이스토어는 그런 식으로 바뀌구요 지금 인기 리뷰 두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긍정적인 인기 리뷰 그리고 부정적인 리뷰 두가지가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긍정적 제작장님은 나오시오 일단 차들 성능 좀 맞춰주세요 알팔 같은 경우 310까지 쭉쭉 올라가고 최고 340까지는 달리는데 아무리 밟아도 260도 못 나가요 근데 문제인거 아 이거는 업데이트 하기 전에 쓰신 댓글입니다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속도를 어느정도 맞췄구요 부정적 인기 리뷰 별한개 기차역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도 말을 안해요 에? 말? 사람 어떻게 말해요? GTA는 말하나요? GTA5 말하나? 그타? 그리고 투명함정도 있구요 일시정지 버튼이 사람으로 전환하면 일시정지 버튼이 없어져요 이 앱 깔아 놓은 사람들 모두 이 앱! 그 뒤는 안 읽겠습니다 뭐라고 써여있을지 안 읽겠구요 네 정말 기쁘고 기쁜 날이구요 3D운전교실 500만 다운로드 아 정말 감격입니다 여기에 지금 앱 평가하기 저는 앱 평가하기를 안 했었는데 여러분들 앱 평가하실 때 이렇게 맨 끝에 거 하나만 누르시면 별 다섯 개 됩니다 앱 평가 별 다섯 개 부탁드리구요 최고 가 됩시다 최고가 됩 시 다 화이팅 화이팅 최고가 됩시다 화이팅이라고 써서 그래픽 다섯 개 그래픽 다섯 개 컨트롤 다섯 개 아 이거 조금 아 컨트롤 다섯 개는 아니다 인간적으로 네 개 주자 아휴 그래도 내가 만들었는데 다섯 개 줄래요 네 여러분 별 다섯 개 부탁드리구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3D운전교실 제작자 되도록 노력하겠구요 다음은 천만 이상 다운로드를 향해 달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